저희 필립스는 2025년까지 연간 30억 명의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업 미션을 갖고 있는 헬스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저희 필립스는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 재편을 모두 헬스케어에 거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127년간 축적해온 헬스케어와 소비재 양 분야에서의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저희 필립스는 보다 전방위적이고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키메스에서는 패스트 라이트 커넥티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솔루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방 그리고 진단 치료 그리고 홈케어에 이르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커넥티드 케어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의사들은 진단 그리고 치료 그리고 그 이후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저희 필립스의 커넥티드 모니터링 솔루션은 의료진이 환자 앞에 가서 모니터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그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지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핸드폰 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환자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직접 알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체적으로 의료진이 어디에 있든지 끊임없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밀착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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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